안녕하세요 오현주입니다. 오늘은 바이오 USA 2024에서 제가 주목한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업인 AB 아널리티카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분자 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진단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. AB 아널리티카의 창립자는 인터뷰에서 자살을 세계 최고의 진단 기업이라고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. 이는 그들이 진단 기술 분야에서 쌓은 높은 신뢰도와 품질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. 제가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곳은 피어크루즈입니다. 피어크루즈는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으로 고비용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브라질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기업인 바이오 TNS 또한 주목하면 좋을 기업입니다. 바이오 TNS는 3세대 PCR 기술인 드랍렛 방식의 디지털 PCR을 개발하여 기존 PCR 기술보다 더 정밀하고 민감한 진단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바이오 TNS의 기술은 특히 조기 진단과 예후 진단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 USA 2024에 참여한 기업들 중 진단 기술을 갖춘 기업 세 곳을 알아보았습니다. 앞으로도 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오현주였습니다.